자, 희생의 노래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김치국왕 여러분들 전세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화영님, 전세트 받을 것 같아서 막걸리 담그고 있어요. 그때쯤 도착하겠죠? 아, 후라이팬에 기름 두른 거에 이어서 이분은 이제 막걸리를 지금 담그신다고요? 이야, 딱이네. 선물 챙겨드릴게요, 이화영님. 그래요. 네, 지금쯤 담그면 이제 선물 당첨됐으니까 받으실 때쯤 잘 막걸리가 익고 있겠네요. 9901님, 아버지 친구분이 집에 오셨는데 뒷주머니에 손을 넣으시길래 어? 혹시 용돈 주시나? 싶었는데 손수건을 꺼내서 머리에 땀을 닦으시네요. 그러게 왜 그런 거 왜 말해? 우리 그러지 말자. 괜히 저기 양복 안주머니에 손 넣고 이런 거 괜히 기대한단 말이야. 꺼냈는데 손수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이거 참. 예, 안 돼 그래도. 9901님, 실패. 예, 예. 재밌었어요, 근데. 이동춘님. 와이프가 명품 포장용 더스트백을 들고 오길래 설렜더니요. 어, 푸땡땡 치킨이었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 이거 치킨백이 굉장히 고급지죠. 예, 요즘 이런 걸로 많이 당할 수 있어요. 어, 근데 뭘 또 이렇게 또 기대까지 하셨어요, 이동춘님. 예, 선물 드릴게요. 2473님. 며칠 전 갑자기 헛구역질을 해가지고. 혹시 둘째가? 하면서 애기 옷을 찾아보는데. 그냥 많이 먹어서 탈난 거였어요. 크크크 하셨습니다. 에이, 에이. 이거는 설마. 에이. 이거 실패. 예, 아마 그래도. 예. 본인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8786님. 김일중님 진행하시는 거 재밌을 줄 알고 김칫국 자... 어? 자,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얘기 나오길래 또 칭찬인 줄 알고 저도 김칫국을 마셨는데요. 자, 8786님이 보내주신 문자 그대로. 김일중님 진행하시는 거 재밌을 줄 알고 김칫국 잔뜩 마시며 기대했는데 역시 식디가 났네요. 8756님의 문자입니다. 일중씨 목소리로... 8786님. 선물 챙겨 드릴게요. 예. 굉장히... 야, 실시간으로 김칫국을 정말 제가 한 사발 들이키게 만드시네. 아, 전 또 제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만은. 8756님. 일중씨 목소리 들리길래. 와, 펌펌 DJ 바뀐 줄 알았는데. 그냥 식디가 아픈 거였네요. 아쉽다. 고인물 식디. 아, 이렇게 또 완전 냉탕과 온탕을 그냥 아, 저를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 우리 번디기분들이. 아,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까 저 챙겨 드렸으니까. 8756님은 죄송해요. 성진영님. 또 삼행시 보내주셨습니다. 아, 괜찮은. 자, 김. 김칫국. 1. 1케 보내도 중. 주나요? 실패. 왜 중이 갑자기 주나요로 갔어요? 죽나요? 자, 성진영님 죄송해요. 6758님. 어제 편의점 직원분이랑 눈 마주쳤는데 웃으시더라고요. 아, 이거 어디 갔어요? 자식은 서로 사이좋게 자라게 1남 1년면 되겠지. 뭐? 나 갑자기 자식 얘기가 나오길래. 아, 엄청나게. 눈 한 번 마주쳤다고 벌써 자녀 계획까지 세우신 거라고요? 너무나 갔어, 너무나 갔어. 깜짝이야. 예, 실패. 6562님. 집 복도에서 치킨 냄새나서 설마 우리 집? 하면서 뛰쳐갔는데 아무도 없는 우리 집. 아, 맞다. 나 혼자 살지. 진짜 말도 안 돼. 실패. 이철구님. 라디오에서 쭝디가 2009년이라고 말하면 제 이름 부르는 줄 알고 설렙니다. 이철구, 이천구. 비슷하죠? 예. 이철구님. 실패! 곽선일님. 아이가 중간고사를 마치고 집에 기분 좋게 도착해서 시험을 잘 본 줄 알고 좋아했는데 시험이 끝나고 좋아하는 거였네요. 하셨습니다. 아유, 그러게 우리 학생들 그렇지. 그냥 시험 끝나면 그냥 좋지 뭐. 예. 아유, 곽선일이 선물 챙겨 드릴게. 예. 8928님. 시어머니가 100만 원 주시길래 저 용돈 주시는 줄 알고 엄청 기대했는데 은행 갈 시간 없으시다고 본인 통장에 넣어달래요. 아아... 이건 진짜 잠깐 설렜겠다. 심지어 시어머니인데, 그렇죠? 선물 챙겨 드리겠습니다. 소음이 pods에 넣어달래요. 소량을 valid에 전망합니다. 소량은 손목 că 아멘